서울시는 오는 5일부터 청년 마음건강 1대1 심층상담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. 취업 고민이나 코로나 우울증상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한 것으로 올해 참여자 모집은 두 차례에 나누어 이뤄지며 1차 모집은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하면 되고 최종 선정자는 전문 심리상담가에게 7번의 심층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